저 영웅창.. 얀.. 얀님이 지금 제주전문이다 이거 다 지금.. 예.. 엄풀이구요 또 제조.. 또 영웅 되가지고요 영웅창 쓰니까 또 재미난.. 그런 것도 있네요 엄풀 예.. 이거 반대죠? 그렇다고 뭐 제조가 좀 서버에 유익한 정보들을 영웅창으로 좀 소개한다고 보긴 어렵고 예.. 개.. 자자자.. 아이.. 개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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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주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자.. 자.. 만난한 쌍일러가 어느정도 버티느냐가 지금.. 예.. 잡았죠 22번 자 그 다음.. 에.. 꼴게 좀 피하나요? 화력은 이거 아직.. 아.. 화력은 아직 없어요? 자.. 화력은 없는데 자.. 이.. 이.. 데미지가 지금.. 아.. 꽤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자가 지금.. 위자공격처럼요 힐러가 좀 치는건데 예.. 22번.. 또 잡고.. 이게 문제죠? 그 다음 개주발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아.. 이 개주발 공략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훗걸객도.. 예.. 어느정도 화력을 지금 보유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개주발 버티죠 지금.. 아.. 수리로 공격하는건데 지금 훗걸객 오히려 피가 좀 달고 있구요 개주발 버티죠 예.. 이거.. 자.. 자.. 피가 좀 달고.. 아.. 이건.. 못 잡나요? 훗걸객.. 아.. 이.. 자.. 개주발 버티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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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반하고 지금.. 아.. 이걸로 지금 버티죠 동널 쌍힐러 만달은 개주발 아.. 이.. 참.. 이게 안되나요? 에.. 수리로 공격하는건데 아.. 이거 못 잡으면 훗걸객도.. 에이.. 이거 참.. 이게 만약에 쌍힐러 낀 파티는.. 지금.. 힐러를 못 잡는다는건데요 자.. 만달아진 일단 노리는데 에.. 이 자체는 괜찮아요 개주발보다 사실.. 에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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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창으로 뭐.. 뭐가 없어서 안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핑계죠 에.. 아.. 이건 뭐.. 자.. 핑계구요 이건 뭐.. 에.. 에.. 자.. 아.. 이게 못 잡나요? 자.. 아.. 이거 정말.. 자 잡아줘야죠 한 캐릭정도 지금.. 에이.. 야.. 훗걸객 훗걸객 아니 이게 이.. 야.. 22번 노리지 말고 저.. 힐러를 잡아야죠 힐러를 훗걸객 너무 지금 안전운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.. 22번 캐릭만 잡고 왕권했다 이런식으로 지금 뭐 위안을 삼으려고 하면 안되고 만달아진을 노려봐야죠 만달아진 자.. 아.. 에이.. 훗걸객이 너무 지금 자.. 자.. 힐러밖에 없는데 지금.. 자.. 훗걸객 아.. 힐러밖에 없는데 지금.. 자.. 아이.. 힐러를 못 잡으면 안되죠 자.. 그렇죠 뭐 공격하고 지금 하는데 에.. 버텨요 버텨 만달아진하고 계집안 아.. 이거는 어느정도 세팅된 화력까지 커버한다는건데요 제조힐러 쌍이 들어가요 자.. 훗걸객 아.. 자.. 이 한 캐릭 정도는 잡아줘야되는데 그래도요 에.. 아니 뭐.. 베레벨 스킬을 좀 다 쓰는데 훗걸객 뒤로 휙 날라갔다 뭐 하고 개인기는 부리는데 이게 이.. 성과가 없어요 지금 아.. 또 훗걸객도 자.. 22번거리고 아이.. 자.. 이러고 밉길했다 이럴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에이.. 에이.. 자.. 이거는 지금 잡이분들 저랫분들 다 잡는건데요 22번거리고 야.. 이제 훗걸객 피가.. 피가 확 닳아요 확.. 흑걸객 자.. 위기.. 위기 넘.. 넘기나요? 훗걸객 자.. 아.. 자.. 피가.. 피가 지금 확 닳아요 훗걸객 자.. 시 하면서 지금 공격마법 지금 써주고 있는거죠 개주발 아.. 자.. 꼬랑꾼도 지금 공격 대상이 됐어요 지금 꼬랑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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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다다다 아.. 꼬랑꾼 아.. 아이씨가 정말 자.. 자.. 몇킬했다 뭐 이러면서 22분만 잡고 지금 이럴게 아니라 자.. 메인힐러 제조 힐러 한 캐릭 정도 공략을 해야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자.. 훗걸객 아.. 이게 안되나요? 아.. 나름대로 그 훗걸객 자신감을 찾았는데 에..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하고요 경험을 좀 쌓고 레벨업도 좀 하면서 에.. 에.. 이것이것이.. 만달아진 개주발 아..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공략을 뒤로 빠지면서 굳이 빠질 필요 없어요 지금 뭐.. 화력이 없는데 제조 개인기에 치중하기보다는 뭔가 좀 에.. 좀.. 에.. 에.. 집중된 공격 에.. 여러가지 좀 효율적인 템 사용 block 아.. 이거.. 이 정도라면 흑골격도 한번 해볼만 하겠죠 물론 지금 일단 이거 하고요 일단 흑골격이 통한다면 흑골격이 누웠어요 이거는 지금 자 이거는 지금 당했죠 개궁디캐리 이거 보시면 발동스톤 다 세팅되어 있고요 이건 좋았어요 돼지번신시키는거 지금 자비분들 내가 한 인물하지 인인같은데 이건 좋았죠 제 컨트롤 구린거 다 아시죠 일단 흑골격이 수배당했고요 너무 지체했죠 사실 이거 한참 그냥 계속 공격했는데 일단은 보라가 풀리면 부활하면 되고요 만다라진 개주발 좀 잘했죠 사실은 예 어떤 개궁디 공조까지 개궁디 사실 공조는 좀 늦었고요 예 그리고 좀 쟁도 걸렸고요 지금 일루셔널한테 자 쟁걸리는 방송이죠 일루셔널 쟁걸리는 상태로 자 개주발 전쟁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님 어서 오시고요 서녀님 어서 오시고요 쟁 세팅 정도 돼야 잡는다 꼴게 이제 그 말이죠 데미지 자체가 어느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 대미지만 주면 어차피 수습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요 그런 장면은 우리가 많이 봐봤죠 쟁하는 혈 캐릭 중에서도 어느정도 세팅된 괄호 캐릭들 그 정도가 지금 공략하는 거를 우리가 봤고요 개주발 지금 쌍힐러 경우는 더 좀 어렵겠죠 에 에 에 지금 에 못 버텼어요 개공디 공격 이거는 자 개공디 볼까요 인스 아 이건 아니죠 인스 타이밍 마인즈 요거는 좀 했고요 마인다이즈죠 요거만 했고 에 인스는 아니고요 이 정도 공격 데미지도 헛걸객한테는 굉장히 아프게 들어온다 지금 요거죠 에 그렇다고 지금 영웅 스킬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개공디 메인 캐릭이 지금 위자기 때문에 영웅 스킬을 사용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주발도 마찬가지죠 메인 캐릭은 티르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개공디였던 화력 또 개주발에 버티는 능력 만약에 이제 메인이 궁수구 좀 힐러였으면 사실은 더 까다롭겠죠 영웅 스킬까지 좀 에 들어오고 한다면은 에 더 어렵겠고요 에 아프다 그렇요 에 ход걸개 일단은 다크방어군은 아니죠 다크방어군은 아니고 세팅자체는 레어같은거 어느정도는 되있고 상위 세팅정도 되있죠 무기는 뭐 좀 블러디라 교전위주 무기는 아니구요 물론 그 좀 세븐옵션같은것도 안되있는걸로 아는데 그죠 아까 보셨죠 개궁디 세븐옵션같은거 좀 되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스턴이요 락이님 어서오시고 방어구도 아니 블러드 아니죠 껄개 블러드 아니구요 그냥 방어구 아 누구 방어구 누구 방어구 개궁디요 개궁디 방어구는 다있어요 다 장비 세팅 유튜브 보시면요 다 나와있구요 헛걸객도 좀 사냥 사냥 그 저기 동영상 있죠 거기 보시면 다 그 혈파티 사냥이라던가 뭐 좀 할 때요 세팅같은것도 다 좀 찍어서요 어 이정도 세팅에 뭐 이정도 혈파티 사냥 소파티 가능하다면 이런것도 다 나온게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좀 보시면 돼요 블러드 무기구 블러드 무기구 후걸개 레어 세팅같은거는 상위 세팅정도는 되있구요 대신 세세한거는 지금 잘 안되있죠 여러가지 뭐지 아가시온쪽이라던가 문신같은거는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신같은거는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거 음 에 블러드 12짜리정도 차고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레벨은 100이 되겠구요 에 꼬마니 호소시 그니까 그 이정도 좀 세팅 음 리셋이요 아니죠 공룡이사님 그 저기만 하시는거 같은데 여긴 본서비구요 클래식 서버 말하는거 같은데 그죠 공룡이사님 말은 리셋된적이 없죠 아 캐릭터가 에 그거는 통합 서버 통합있죠 서버 통합이 있을때 에 에 서 그게 아니구요 에 그죠 서버 통합된 그런 경우에 음 이전에요 다른 서버 여러개 캐릭이 있을거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면 에 물론 없을경우도 있죠 아 근데 여러개 계정에 캐릭이 있으면 레벨순으로 통합돼요 레벨이 높은 캐릭부터 일곱개까지 에 에 에 레벨이 다 내려갔다 스 레벨이 내려갔다구요 그 잘 모르겠는데 버그겠죠 레벨이 내려갈리는 없구요 에 레벨이 내려가는 경우는 없죠 그 그런 패치같은 내용같은건 본적이 없구요 에 에 에 그렇지 몇 랩이셨는데요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음 70랩 정도가 몇년만에 들어가니까 에 에 에 에 들어가니까 뭐 뭐 한 34 이렇게 좀 돼있다. 그 레벨이 다운되어 있다 이 얘긴가요 기억력에서 어떤 착오가 생긴 거 같기도 한데 몇 년 만에 들어가서 했다면 그거는 기억력의 어떤 착오 같고요 1분에 70렙 돼요 1분에 보시면 여기 있죠 포춘포켓 이거 드시면 1레벨이요 뭐 한 1분 정도 계속 먹으면 70렙 돼요 80렙까지도 돼요 이거 그냥 사서 드시면 80렙까지도 돼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거는요 금방에 1분 안에 지금 80렙도 돼요 돈만 투자하면 그리고 사실 큰 돈 투자할 필요도 없이요 66렙 이 정도까지는 적은 돈을 들이고 포춘포켓 먹으면 금방 업돼요 금방 업이에요 큰 돈을 안 드리고요 뭐 한 1억도 안 들죠 66렙 정도까지 만드는데도 이거 싼 거 1단계만 몇 개 그냥 쭉 그거 파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먹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오버레드는 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뭐 지금 인던 파티라든가 여러 가지 파티 사냥할 때 오버로드 계열은 파티가 안 돼요 이 버프 자체가 파티원한테 안 들어가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 이거 쟁하고 뭐 이거 지금 그거 랩업이 돼야 쟁도 하는데 물론 헌털의 정수로 다른 인체나 하다가 나중에 진짜 뭐 백오랩 만들고 오버레드로 다시 또 바꾸고 이거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한데 두 번을 투자해가지고 바꾸면서 하기까지는 돈이 뭐 너무 들죠 그거 사실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 오버 캐릭은 바뀌죠 오버로드 캐릭을 뭐 다른 인첸터 계열로 바꾸고요 다시 오버로드로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죠 그건 가능해요 메인이 지금 오크 계열일 경우는 오크 계열 아니면 오버로드 뭐 좀 선택이 안 되는 거니까 아 바뀌어요 오크 계열일 경우 오크 계열은 가능하죠 네 그렇죠 워스하고 오버는 안 되는데 다른 크랙 저기 다른 종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두어프 종족은 가능하죠 그리고 오버는 오크 종족은 가능하고요 단서가 좀 그렇게 돼 있고요 오크로 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아닌데 자 오버로드에서요 둥크로 바꾸고 둥쿠는 둥쿠 경우는 다른 종족일 경우에도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예전에 도움이는 좋았는데 이벤트로요 예전에 도움이는 좋았는데 뭐 누가 또 가입을 했는데요 피와검님 자 뭐 실러분인데 뭐 뭐 혈원이 또 가입도 받고 또 가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쟁걸린 상태예요 지금 일루셔널 한테 자 아 이거 쟁걸리는 방송이고요 저희 방송 자 뭐 그래도요 사실은 선포 당한 것보다 아우 굉장히 큰 걸 얻었죠 예 말하시고요 라균님 확실히 안된다 바꼈나요 예전 예전 거 이벤트로 좀 변경할 때요 그거 가능했는데 방송때문에 좀 쟁을 하셨는데 아이참 근데 그 어떻게 편집해서 뭘 이기게 방송할 수도 없고요 자 음 음 자 일단 뭐 뭐 찾길래요 영웅창으로 음 보시면 이렇게 좀 예 설비님 있죠 설비님이 좀 일루셔널 찾길래 제가 저기 예 긴 말을 했더니요 처음에 이제 뭐 방송 잘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지터 캐릭으로요 바꿔가지고 예 예전 저기기 때문에 장선팔 했다며 이렇게 하시는데 예 개인적으로는요 예 사실은 지터님을 지금 높이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제가 예 사실 평생 처음 예 그런 긴 말을 받아 봤죠 음 변증법 변증법 변증법식 귓말이죠 설빙 캐릭하고 지터 캐릭으로요 설빙 캐릭으로 인사하고 방송 잘 보고 있고 또 예 방송 잘 하라는 말 정말 그 사이에 지터 캐릭으로 또 예 예전 적이었기 때문에 선포했다 이거는 완전히 정말 변증법식 귓말이고요 아마 그 창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터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도 못해봤죠 저는 그런 식의 귓말이 가능하리라고는요 음 어쩌면 뭐 철학적인 어떤 공부를 하신 분이거나 예술적인 어떤 좀 쪽에 좀 종사하시는 분 같고요 지터님 그래서 에 그 점은 사실 굉장히 저는 놀랐고요 에 이제 크게 이제 감타를 사실은 했고요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귓말 어 에 A 하구요 B를 더했을 때 A 플러스 B가 나오는 게 아니고 C라는 새로운 어떤 창조되는 거죠 예 설빙 캐릭하고 지터 캐릭의 예 그 번갈아 가면서 귓말하는 내용들이 예 단순한 어떤 사실적인 내용들이 큰 의미를 전달 그 아 그 예술이에요 난 진짜 아 정말 감탄했어요 네 왜 음룸 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 식의 귓말이 가능하리라는 걸 예 네 그 점은 뭐 쟁 선포하고 이걸 떠나서요 아 나 지터님 사실은 다시 봤어요 그 일로 좀 전에 그 귓말한 거 내용 보고요 하하 네 사실 인식이 바뀌었어요 예 아 이 분 천재구나 아 아 내 평생 그렇게 감탄해 본 적이 드문데요 나 정말 감탄해 자 일단 뭐 어쨌든 자 예 동림 별풍선 감사하고요 성원의 의미 자 개궁디 누웠죠 이거는 자 헤헤 개궁디가 약간 예 방심했나요 예 예 이거 방심한 거 같은데요 예 이 흑얼 백도 지금 안 쳤고요 하하 하하 이게 이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예 어 자 어느 분이 데미지를 이렇게 줬나요 나랑이님 달콤해님 하리 용감님 자 지금 흑얼 백이 지금 안 쳤지 그치 보라가 아닌데 해님들 사랑해님 나랑해님 용감해님 웅크메님 아 이분들이 지금 점사로 좀 친 건가요 예 예 하하 정말 개궁디 지금 생각도 못 한 거 같은데요 예 예 또 치는데 개궁디 개궁디 용감해님 아 뽀뽀해님 달콤해님 아 또 누웠고 아 개궁디 지금 완전히 있는 완전히 놀란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자 개궁디 생각도 못한 못한 상황 같은데요 예 자 버프 다 돼 있죠 지금 하 그치 아 개궁디 말을 지금 못해요 예 개궁디 말 지금 아 이거 생각을 못한 건데요 이거는 처음 보거든요 저도 지금 글썸 달콤해 뽀뽀해 이님들 예 처음 보는 캐릭이에요 아 아 아 이거는 자비 분들 새로운 변수인데요 사랑해 아 이건 뭐 사실 거의 한 파티가 친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 개궁디 혼자 완전히 지금 당했죠 에 경계를 안 하고요 만만히 보다가 예 만만히 보다가 지금 당한 거 같고요 지금 뭐 혼자는 안 되겠죠 지금 당해봤으니까 예 개궁지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헤헤헤 혼자 지금 못 칠 거 같은데 개궁디도요 예 지금 말도 없고요 개궁디 지금 생각하는데요 예 예 어 또 에 치는데 개궁디 치는데요 자 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버텼죠 개궁디 공격 아 아 그래도 굉장히 개궁디 저항하는데 저항하는데요 다시 다시 자자자자자자자 에 개궁디가 지금 에 아 뒤로 쭉 빠져요 쭉 빠져 이거는 지금 에 만만히 보는 게 아니라요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지금 에 지금 흔들어 보려고요 빠지면서 지금 에 물약 사용하고 에 한 다음에 아 좋아요 움직임도요 자 해님실이죠 에 잡았죠 아 이거는 지금 개궁디 방심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준비하고요 빠지고 지금 노리고 친 건데 아 이거는 지금 해 시리즈님들이 개궁디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에 개궁디도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을 텐데 대신 또 기습적인 공격 같은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개궁디의 공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좀 아까 보셨듯이 어느 정도 파티를 상대로도요 기습해서 좀 노리고 칠 때는 개궁디가 개궁디 공격이 유효하다 개궁디 공격이 유효하다 개궁디 공격이 유효하다 서비전 온 게 아닌가요 글쎄요 아 처음 보는데 글쎄요 개궁디 예 지금 말도 없고요 개궁디 자 아 일단 저항을 했어요 개궁디도 아 한 캐릭을 좀 잡는 모습을 보여줬겠는데 아 또 보라 되는데 자 아 이거 지금 아 개궁디 지금 안 되는 걸 좀 봤는데도 지금 또 하는데요 예 또 누웠고요 자 약간 좀 흥분 한 것 같은데 개궁디도 지금 안 되는 걸 좀 예 보고도 뭐 버프까지는 돌렸는데 흥헤 흥헤 윽 자 나랑의 용감은 6명이니까요 거의 뭐 한 파티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완판은 아닌데 그죠 자 완판 아니죠 아직 6캐릭 정도인데 이거는 뭐 한 파티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 혼자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제 알았을 텐데 혼자 뭐 쉽게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연젠 캐롯예 두 파트 무시하고 다 잡았다고요 개공디가 설마 두 파티는 안되겠죠 어느정도 화력이 좀 갖추 갖춰진 파티를 상대로 저 레벨 자비 분들 아니면 고고고 어이 막 지금 자비 분들도 지금 약간 좀 선동하고 있고요 선동하는 거죠 어 음 근데 지금 뭐 어차피 혼자 안 된다는 걸 확인했는데 혼자 하기는 어려운데 개공디도 자 전진해볼까요 예 빠지는데 아 해실리즈 자 음 지금 뭐 뭐 하나씩 지금 노려서 지금 혼자라면 치고 빠지고 뭐 이정도 겠죠 아까 보셨듯이 예 풀버프 상태에서 한 캐릭 정도 좀 노리는 건 가능해 보이는데 개공디 예 개공디 지금 음 아 자 어시 볼까요 어시 아직 안 잡고 있고요 예 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엘게이트 생각해요 개공디 자 아 이렇게 보라가 됐는데 헤헤 자 악인 텐으로 일단 보라를 태워 놓고 노려보겠다는 건데요 예 그죠 요거는 지금 악인 텐 캐릭으로 보라 유도 겸 흔들고요 노려본다 지금 이건데 자 자 용감에 응큼에 음 개공지 좀 쉽게 설정을 못 내리나봐요 예 그죠 예 저 보라탈 짜놨는데 그죠 지금 뭐 보라판까지는 짜놨는데 지금 결행을 못하는 건데 예 예 예 지금 계속 당했기 때문에 자 대신 여기에 지금 제조 캐릭터를 추가가 되면은 글쎄요 음 어쩌면 좀 파티교정까지 지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얼토디를 기다리는 것 같다 헛걸개개 판단은 지금 그건데요 자 개공지가 과연 그럼 얼토하고요 인스 좀 에 자자자자 에 이거는 뭐 지금 에 텐카페 흔드는데 개공지까지 좀 에에에에 개공지 노려 에 노려요 역시 그래서 텐카페는 앞뒤로 지금 격고망하겠다는 거죠 텐카페 다 좀 좋았어요 변신 텐카페 텐카페 변신시킨거 굉장히 좋았죠 화력을 분사시켰죠 자자자자자자자 에 개공지 좀 노리고 치는데 지금 다 걸렸죠 에 시을때 차지 아 이거 지금 만다라진 나왔어요 힐러 만다라진 과연 에에에에 뽀뽀해님 눕고요 아 개공지 지금 나랑해님 노리는데 지금 아 만다라진 자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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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공지 자 농가멘님 텐카페 아 이거는 자 밀밀 저 화력 2이고요 힐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데 개공지 개공지 텐카페 응크맨 부활을 빠르게 해야지 응크맨님 누웠고요 지금 자 응크맨님 야 만다라진 남고요 에에에 자 이거는 지금 제조들 파티가요 에 약간은 좀 에 자다다다 밀려가는 것 같은데요 제조들도요 텐카페 있고 텐카페 개공지 다시 나왔고요 개공지 텐카페 자 야 이게 부활이 빨리 돼 부활이 빨리 돼 부활이 좀 아 개공지 텐카페 만다라진 이거는 음 음 자 라랑해 님도 없고요 음 음 아 여기까지는 안 되나요 음 아이 말해요 이제 텐카페도 에 텐카페도 지금 말하고요 아 자 참 자 개공지도 없고요 이거 자 흑골객이 지금 힘을 괴력을 발휘하는데요 자 자자자 흑골객 흑골객 어 저저저저 이거 이상한데요 어 자 흑골객이 지금 계속 공격하고요 어 개공지 죽게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만다라진 만다라진 공격하는데 자 아 굉장히 버티죠 만다라진 에 버티는 힐러에요 버티고 지금 들이대는 힐러인데 자 만다라진 아 하트 걸렸어요 이거 지금 잡힌 분들이 아 하트 적절히 건너는데 이 하트 걸린다면은 지금 에 만다라지도 어렵겠군요 텐카페 악인텐 자 뒤에 악인텐 있죠 악인텐 텐카페 화력이 있구요 아 에코올라가 눕겠죠 안 눕나요 자 이건 이상해진 결과인데요 나랑해님 아 피 아 이거 좀 용감했네 이거는 자자 만다라진 남았구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거죠 하 정말 자 하하 resistant 천적 말 하 으 대 자 이치 뭐 찍 미뤘어dis어요 What up иход 미러같구요 아 이거 이상한데요 뭐 아 탱가폐들도 없죠 지금 부활 한상에 만나라고요 하 홀골 갱인지 보라님도 지금 공격을 안한데요 자신의 어떤 성과를 감상하는 건가요? 느긋하게 아이고 꼬끄에 가만히 있죠 전시효과인데요 의젓해 보이는 어떤 모셔도 있는 건데 또 갑니다 꼬끄에 가고요 악인태를 노렸는데 화력 캐릭은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자 있기 때문에 악인태를 계속 노리고요 자 해님도 노리죠 아 이거 자 자 이거 뭐 만나를 좀 보라고요 이상한데 분위기가 글썽 자 어 지금 계속 노려야죠 해시리즈님들 아 만나라 지금 계속 버티면서 지금 이동하고요 자 무적상태이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시리즈님들하고요 자 이상한데요 이거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자 이거는 천선생 파티라는데 이거는 좀 아마 투힐러의 어떤 위력 같아요 그죠 꿀왕꾼 피화군 에 배기랩이고요 허골 이거는 투힐러 어떤 위력이고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예 통도 나왔어 희야진 에 에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이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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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희야진 계속 지금 흥더 에 천선생 희야진 희야진 시야진도 혼자 지금 에 못버티는거 같은데 빠지고 빠져요 빠져 지금 해시리즈님도 공격자체를 지금 못버티고 있고 아.. 이거.. 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재즈 글썽이 아.. 자 일단은 에헤 자 어 이거는 지금 사실 제조파티가 나와야되겠는데 해시리즈님들 일단은 주화력이죠 에.. 주화력공수 제조 텐카페 개궁디 거기에 힐러까지 하고 지금 해시리즈님들 어느정도는 사실 한번 밀긴 했어요 제조들 글쎄요 밀긴 밀었어요 좀 아까 그죠 근데 일단은 흑골객이 혼자 정리를 했죠 요즘 해시리즈분들도 정리를 못한건데 이상한데요 이거 어 그죠 아니 근데 뻔히 아는데 전력을 내가 흑골객 전력을 이상한데 제짓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저 몰래 뭐 맞췄나요 또 장비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이거는 난 꼬랑꾼 피와건 흘러진의 어떤 그 위력이라고 봐야될거 같은데 그렇지않고서요 뭐 에 에 일단 제조파티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시아진이 탱으로 흔드는거에요 지금 에 힐러 나왔구요 에 주 화력들이 쭉쭉 나오면서 밀면 이게 다 밀릴텐데 자 그거는 대비해야겠고 아직 힐러 만다라지 밖에 안나왔는데 이거는 못 버.. 에 이거 못 버티겠죠 화력이 없이 생으로 지금 공격 받는건데 아이 저거 다 저랑 비교하면 안돼 아니 저랑 비교를 한다는거는 그건 안되구요 에 에 당검 에 천수 선생 에 혈원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요 에헤헤 혈원인데 뭐 아직 세팅이 안된 혈원이에요 에 에 세팅 에 에 가능성도 없는 까 뭐 이정도로 지금 하는 음 당검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에 주로 이제 힐러 힐러라고 보시면 되요 우리 혈원 힐러 에 힐러로 주로 이제 하고요 시어 그 다음에 음 듀얼 힐러 그냥 그 부캐 혈원 부캐라고 보시면 되요 에 에 가능성이 없어요 에 메인 지금 뭐 좀 힐러 장비라고 보시면 되요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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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р señora 에헤헤 에헤헤 셀 Claudia 이롱 제주들도 지금 뭐 파티 구성 하겠죠 단련님 어서오시고 지금 뭐 완전히 제주들도 생각지도 못한 예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자 저 없어요 간호사 저랑 비교하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상위 세팅을 제가 했다 설사 뭐 다른 캐릭 잡고요 방송용으로 뭐 용무기 들고 있는 캐릭 최상 세팅 그거로 만약에 직접 교전한다 해도 가망이 없죠 지금 제주 한명도 못잡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세팅같은 캐릭을 운전하면서 방송으로 지금 뭐 교전같은걸 한다 해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컨트롤 수준이다 에 아니 뭐 너무 빨리 인정이합니다 그럼 다 아는거죠 에 에 이제 어차피 그나마 탱은 컨트롤이 좀 에 그나마 좀 쉬운건데 격수같은거는 뭐 안되죠 도저히 자 이게 과연 에 제조가 한파티가 나온다면 일단 해님 전력 자체는 사실은 제조 파티 조정까지 밀 수 있을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아까 좀 보셨듯이 예 그거는 조금 근데 흑골객이 변수죠 예 흑골객이 변수에요 그래서 에 여기에 만약에요 제가 에 에 손이 파티 얼터라든가 어센블까지만에 간다면은 도전할 때 그렇다면 흑골객도 더 버틸 수가 있구요 이거는 진짜 에 제조 파티교정 에 나오는거같은 아 개쌈드여갖고 이거 이거 어째 이거 지금 안될거 같은데요 아 아 준비하고 개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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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희아진이 있구요 만다라 지금 매니저 힐러까지 있는 쌍힐러가 지금 달고 나왔구요 자 개쌈드 대신 주화력은 지금 안보이는거 같은데 다행히 아 나오죠 나와요 탱카페 나오고 에 주화력이 안보일 리가 없죠 자 자 탱카페 탱카페 예솜양 개쌈드 아 지금 만다라 지금 쌍힐러에요 예솜양 자 탱까지 끼웠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쉽게 에 쉽게는 지금 안될거 같고 자 응커메 달콤메 아 천 선생은 누구요 만다라 이럴 때 힐러진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려면 힐러진 자 탱카페 아 지금 힐러진이요 만다라 진하고 지금 아 지금 쌍힐러기 때문에 텅도 있구요 지금 예솜양이 두 캐릭을 먼저 정리를 해 응커메님 눕구 개궁디 나왔어요 개궁디 개쌈디 아 이거 응커메님 눕구요 아 부활이 안돼요 지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이거는 밀릴거 같은데요 자 꼬랑꼬랑 자자자자 용가메님 예솜양 훅골게 자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만다라 진 이게 힐러진이 안 무너진다면 이거 어렵겠는데 힐러진부터 지금 무너뜨려야 되겠는데요 예솜양 만다라 진 일단 예솜양부터 무너뜨려야겠죠 예솜양 아 지금 예솜양 무너졌는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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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시 돈을 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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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노리고 예솜양 이게 부활 됐어요 아 지금 응커메아랑애미 하류괴님 자자자자자자 흑골게게 얼마나 해주냐가 관건인데요 자자자자자 꼬랑꼬랑 자 파워를 한번 해봐요 파워라 까지가 한번 자 파워를 했구요 자자자자자 이 다음 다음 자 예솜양 예솜양 여전히 있구요 자자자 예솜양하고 만다라 진 무너뜨리고 한다면 어 가능성 야 화류괴님 눕구요 부활지원이 빨리 되겠죠 자비분들 힐러분들 부활이라도 일단 자 지원을 얼른 얼른 해줘야될텐데 자 자 꼬랑꾼 피와검 캐릭터 부활지원을 해야겠죠 시리즈 자 어쌤하구요 어쌤했구요 자 이거 뭐 다 하긴 했는데 자 이것도 안된다면 지금 에 어려운건데요 실력이 나오는거 화류괴님 눕구요 아 이거 지금 개궁들 캐릭터 화려 고스란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랑해님 눕구요 아 예솜양 그렇죠 예솜양 만다라 진 무너뜨리고 아 또 부활지원 아 투힐러라 이거 지금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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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거는 밀리겠는데요 자자자자 뭐 지금 예 이게 뭐 어려운데 자 뭔가 좀 한번 하구요 예 자 마비 걸구요 예 뭐 죽겠지만 자 일단은 전체 헤이트 같은건 좀 하긴 하는데 에 에 에 자 뭐 전체도 지금 했구요 제가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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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다 예솜양도 있구요 지금 음 아 여전히 있어요 투힐러 예솜양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데 자 예솜양 자 미인힐러로 아는데요 미인힐러기 때문에 어느정도 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요 힐을 안하고 에 프로는 눈물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기대할수 이거 뭐 자자자자자자 에 일단은 헤이트하고 헤이트 시아 pickled 시아진이 노리구여 시아진이 노리고 여전히 계궁도 아직 눈채요 지금 실러지니 그렇다면은 흔들렸나요? 예솜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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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리고요 예솜양 예솜양 예솜양을 노려야되는데 안찍히는데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안찍히죠 예솜양 예솜양 안찍히는 스킬이라도 지금 아 아 제가 미네약한걸 알고 지금 손까지 지금 이렇게 예솜양 누웠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예솜양 또 부활하는데 헤이트하구요 마법봉쇠까지 들어가면 자 이거 어쩌면은 가능도 할 것 같은데요 예솜양 예솜양 예솜양이요 어 만다른 예솜양 저 아직은 있어요 트윌러가 살았구요 지금 아 또 안찍혔어 또 안찍혔어 또 안찍혔구요 예 지금 해님 자자자자 예솜양 노리는데 엄청 좀 도망가구요 아이 여기도 저기 피하기 때문에 구딩 컨트롤로 찍히지가 않아요 자자자 예솜양 예솜양 마법봉쇄만 된다면 예솜양도 힘을 못쓰겠는데요 자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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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예솜양을 지금 많이 노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에 아이 시아진이 땡겼구요 요즘 시아진이 땡겼는데 다들 시아진 시아진 자 에 흑골개 누웠죠 흑골개 에 누웠구요 아 시금 지금 달콤 해실리 지냅니다 에 밀고 있어요 예솜양까지 지금 에 정리됐구요 예솜양 그 다음 만다라지 만다라지는데 마법봉쇠 마법봉쇠가 들어가나요 에 부활 됐구요 예솜양 다시 부활 됐구요 다시 놀아야죠 예솜양 아 제조 지금 힐러요 수습 자체는 빨라요 에 쌍힐러가 잘해주고 있는데요 짜자자자 예솜양 예솜양 마법봉쇄라도 좀 되면 예솜양도요 울고 말겠죠 에 자 울 때까지 한번 치죠 울 때까지 한번 치죠 에 자 마법봉쇠가 걸려야되 에 에 헤이트하구요 계속 에 헤이트하고 땡기구요 에 에 울 때까지 한번 치죠 에 이동한 어떤 만다라지 힐러를 좀 노리구요 에 에 분산해서 아 이거 좀 자 지금 혼전 아 시가주 손에 어떻게 됬는데 시야진을 땡겼구요 에 헤이트 적절했네 시야진 만다라진하고 예솜양 힐러진 잘해주는데 실저힐러진 이에 섬량 땡기구요 자 뒤쪽은 계속 부활해야죠 해싸리즈 템 카페가 지금 에 노린 었 자 노리고 있구요 에헤헤 자 예솜장 치구요 아 자자자자 일단 전체 에이터를 피해야겠죠 에헤헤 이거는 뭐 대반을 해보네 대반을 내가 왜 아직 안하고 있어 대반을 해가지고 뭔가 좀 에헤헤 요행을 바라구요 자 충분히 지금 요행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왜 이걸 안했죠 자 예솜장 노리고요 봐봐 이게 큰데 아 피와검 우리 힐러 누웠구요 지금 꼬랑꾼의 어떤 빠른 부활 필요하구요 자 무적이에요 자 무적 누가 에 누가 무적을 지금 에헤헤 자자자자자 예솜장 예솜장 아 이거 어째요 어어 자 아 굉장히 버티는데 자 지금 지금 타겟 해제 에이거 하 해야죠 이걸 왜 알았었죠 타겟 해제 아이 참 자 물약도 좀 먹고 예솜장 예솜장 에이거 이거 자자자자자 예솜장을 좀 노리는데 예솜장이 굉장히 버티는데요 어 자 이거 뭐 좀 예예 아 다른 저 헤이트가 좀 걸렸죠 지금 예 지금 용감해님한테 좀 헤이트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 이거 뭐죠 아 파쿨 같은데 자아 아 아 정신없는 교전을 지금 했구요 음 자 얼른 다시 또 가야죠 자 이거 저 얼른 가야죠 얼른 가구요 자 자 이거 잘못하면은 예예 밀리가 생겼는데 노블노블 그렇죠 노블노블 노블라구요 자 버프한다는데 버프도 없이 지금 교전했나요 자자자자 얼른 화백 자자자자 아 지금 예예 하님들을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자자자 지금 다솜양을 일단 괴롭히구요 예 실로를 좀 괴롭혀야 되는데 예 아 저 피가 지금 없는데요 대반이 많구요 예 다솜 예솜양이죠 예솜양 예 예솜양 아 아 헤이트랑 마법 봉쇄를 노리는거죠 자자자자자자 아 용감햇님 자자자 일단 전체 헤이트 걸리기 때문에 자자자 예솜양 예솜양 아 지금 헬 헬에 지금 걸렸구요 자 헬에 걸린거 같은데 자 어차피 지금 아 누웠구요 아 지금 누웠죠 개쌈리 공격 자체에 지금 자 헬 지금 아 피와 검 흘러 지금 늦게 오는데 늦게 와요 지금 아직 흡류가 다 안됐구요 이거 지금 밀린거 같은데 밀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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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렸고 밀렸고 얼른 튀어야죠 자자 얼른 튀구요 자 예 밀렸다고 보시면 되구요 예 아 이거는 뭐지 정신없는 교준이었는데 자 일단 보라풀림은 부활하면 되구요 흑얼괴기 또 지금 버티는 돈 예 흑얼괴기 완전히 자신감이 지금 상승했구요 혼자서 막 뭘 좀 해 개인기 부려가면서 하다가 죽기까지 했는데 아 예 아 정 정말 정신이 없는데 아 아 지금 해실리신님들이 지금 글썽이 새롭게 지금 오면서 예 그리고 꿀괴기 어떤 그 예 괴력이요 예 공개된 전력과 다른 어떤 괴력을 발휘했구요 괴력의 그 괴력의 그 원천은 아마 그 쌍힐러 이 쌍힐러 꿀앉고 피와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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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고 좀 보이구요 제가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없죠 그죠 시청자분들도 보시다시피 예 그렇기 때문에 쌍힐러의 역할 예 이거라고 좀 보시면 되구요 손가락이요 예 손가락이요 예 손가락이 왜 예 예 자 손가락이 나오나요 쟤 캠은 안 켰는데 예 아니에요 아 아 컨트롤 손가락 예 그거 자 뭐했는지도 몰라야죠 지금 말 정신없이 막 그냥 한건데요 예 예 일목령 어서오시고 아이 이거참 예 까먹고 안한 스킬같은것도 나중에 막 쓰긴 썼는데 예 예 파쿨을 해가지고 약간 조금 예 흐름이 이제 끊긴건 있죠 예 자 뭐 일단 뭔가 지금 예 교전을 화끈하게 하긴 했어요 또 예 우리가 예 자 화끈하게 하긴 했구요 예 아 예 원인 뭐 개인질문 말합시다 예 자 개인질문 예 아니 뭐 봐서요 말해줄 수 있는건 하고요 얘가 여자분이시면 뭐 솔로냐 이런거 물어보셔도 되죠 그러면 얘가 얼른 대답해드리죠 솔로구요 쟀다 ㅎㅎ 아 헣 헣 흠 으 에 솔로에요 솔로 자 에 이러면 얼른 대답해야죠 이거 뭐 솔로에요 솔로 자 미인분들 뭐 대시 하셔도 되는데 자 지금 여전히 지금 있구요 아 피화검 꾸랑꾼 누웠죠 자 교전을 좀 한 것 같은데 그죠 자 일단은 보라 풀리면은 좀 부활을 해야 되겠구요 자자자 에 지금 제조파티 여전히 좀 있죠 일단은 쌍힐러가 좀 잘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특히 만다라진 이 만다라진 캐릭이 거의 파티를 살린거라고 보시면 되네 예솜양 어떤 예솜공략 하긴 했는데 만다라진 까지 안 무너졌죠 일단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뭐 보라 풀리면 정비를 하구요 자 음 일단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뭐 자 솔로구요 저주에 걸린 상태구요 제가 에 저주가 안풀렸어요 에 저주에 걸린 상태에요 중매쟁이 분들의 저주에 걸려서요 에 에 아직 저주가 안풀린 것 같구요 에 다 이 다 똑같은 말을 했죠 중매쟁이 분들이 그럴거면 혼자 살아라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부터 일이 안풀렸죠 에 에 에 에 에 에 제가 뭐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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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자체도 사실 영국영화학과 쪽이기 때문에 눈이 사실 높아서 그런지 어쩐지 잘 안됐고요 저주가 컸어요 증매쟁이분들의 일단 그렇고요 자 일단 교조는 지금 자 이분들 안보이는데요 지금 자 해시리즈 분들 어디 가셨나요 아 이거 안되겠는데 이러면 아 이거는 지금 어려운데요 아 이거 지금 뭐 자꾸 걸갱만 해도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하기가 어렵죠 나이는 뭐 좀 아 나이까지도 그 왕호풍 방송국 아프리카 보시면 젊은 사진 그거는 좀 수염을 바짝 깎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사진은 수염을요 짧게 안 깎고 그냥 긴 날로 치고서 좀 기른 거고요 하루 정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되요 그래서 작은 사진 같은 거는 뭐 20대로 보시는 분도 있는 거 같고요 간혹 50대라고 하는데 에이 설마 50대겠어요 쟤가 아 그 작은 사진을 보고 50대라는 말이 나오시나요 스톤 걸렸고요 에이 나이 또 말하면 나이를 원풀 하는데 에이 자자 자 나이는 일단은 좀 비밀이고요 자 예솜양 탱카페 개궁리는 뒤쪽에 지금 빠져있는데 요거는 지금 개쌈지 나와있죠 흑골객 노리겠죠 지금 무조건 에 뭐 지금 화력이 흑골객인데 제주도들이 뭐 일제히 흑골객 노릴 텐데요 안경이 안 어울린다 뭐 미남 저거 보고 미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청자분 중에 미남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고요 거의 나만 좀 보통 이제 미인분들이 주목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한테 하나는 피부 또 하나는 눈 그 피부를 그 뭐 미인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거 같더라고요 피부 얘기만 하고요 제 피부 예전부터 에 글쎄 그 만져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화장했냐고 물어보면서 예전에 젊었을때 그 정도고요 음 에 케즈마 님은 좀 치과의사 분이신가요 그 다음에 눈 눈은 좀 약간 좀 사슴눈처럼 생겼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음 무적 되느냐 이건데 두 가지만 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요 뭐 미남이라는 말은 거의 없고 호남 이 정도는 좀 많이 들어 봤죠 자 있는 거 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케즈마 님 자 자 자 풍얼만장님까지 지금 있구요 자 자 기습적인 공격인데 자 메인 자 템카페 지금 속화 이거는 지금 아 정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고고고 하는데 참 이거 자 흑골객 지금 신났어요 에 자기 어떤 자신감을 회복했는데요 뭐 고고고 막 하고 지금 하는데 아자자자자자 자 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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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하구요 에이 자자자 에이 자 흑골객이 지금 에 뭐 치는데 지금 이번 뭐 트릴러 파티에 지금 혼자 지금 나가서 친다고 어 개쌍도 좀 눕구요 아 이게 이상한데요 자 그걸 에 에 에 지금 한건 했어요 또 그러게 에 한식구 님도 눕구요 아 밥갈리즘 하시는 분인데 에 자 노래방이요 응 무슨 자 아 아 그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요 다 뭐 그냥 여기저기 만났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런거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개쌍디 아 이거 해님들이 지금 없으니까요 지금 화력이 뭐 지금 뭐 껄객 하구요 ノ x式 님이 사실은 밥갈리 할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멀리나가서 해야 되는데 하 през 풍월만장님도 지금 있긴 있는데 개쩐 뒤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비의 분들 다 파티를 한다고 쳐도요 이렇게는 해야지 한식군님이 눈총을 안 받죠 박가리 할 때 전에 많이 눈총 받았죠 한식군님 자비의 분들한테 제조원은 스턴이 안걸리는데 자비 분들만 스턴이 전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그럴려면 없죠 화력 자비 분들이 다 파티가 좀 돼있고 아 그런데 이 파티를 어떻게 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보나요 잡을만하다고 지금 그걸 왜그런지 완전히 지금 기세가 올랐고요 아 이게 좀 약간 어렵긴 어려운데 개쩐 뒤 아 개쩐 뒤 지금 나와있는 사람 안 눕는 지금 간다는데 아 이게 지금 아 이거 그걸 왜그런지 자 이거 지금 분명히 지금 화력 캐릭 개궁리 같은 경우도요 노리고 있을텐데 예예 자 예솜장님 나오고 여기서 허글게 노리죠 예솜장 자 다 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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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쩍이 노리죠 역시 예 예솜장님 뒤도 축축 빠지고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뭐 다 나가는데 나가라 나가고요 에따 모르겠다 아 이게 안 찍혔어요 옆으로 지금 에 파워를 이게 다 찍히고 뒤집어져가지고 자자자자자자 일단 했고요 고립됐나요 쟤가 아 이거 저저저저저 고립상태고 그걸 계속 도망가야될텐데 자자 이거 뭔가 지금 안 맞았고요 아 아 한식구님은 지금 이 상황도 모르고 계속 계시나요 박가리하고 아 아 한식구님은 지금 빠진 것도 모르고 계속 박가리 지금 하셨고요 저기 혼자 아하 이거 참 자 일단 자 풍월만장님하고요 그 걸 아 깊숙이 나가는데 개쩍디를 노리는데 개쩍디가 지금 자자자자 한식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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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 자 다행히 지금 지금 에 눈치를 못챘어요 한식구님 덩치도 큰데 지금 개들이 옹크라 아 풍월만장님 자 개쩍디 개쩍디 자 개쩍디 개쩍디 이게 이제 타겟이 됐어요 자 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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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가 일단 하고요 얼른 도망와야겠네 원단이 또 떴구요 대박이야 대박 대박 뭔가 좀 버티면서 짜자자자자자자 고립되지 않게 해요 타겟 되죠 그렇지 이번엔 제대로 썼구요 한번에 밀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아픈데요 뭔가 그냥 폭풍이 시듯이 가서 교전을 했는데 성과가 없나요? 성과가 있나요 우리? 뭐 좀 잡은 캐릭이 좀 있나요? 잡은 캐릭이 없나요? 자 일단 화력 자체는 지금 훗걸개 풍얼만장 에 거기에 지금 환식꽃님 블러디 세수를 바꾸라 아니 블러디는 뭐 지금 사냥령인데요 뭐 얘랑은 상관이 별로 없죠 자 음 본인님 아카님 어서 오시구요 자 이게 지금 일단 생존기는 다 썼기 때문에 풍얼만장 계속 좀 노리죠 예 노리는건데 음 한식꽃님 지금 너무 멀리 지금 바까리를 가셨다 아 이게 돌아오기가 힘든데 저거리는 지금 에 바까리를 굉장히 지금 하시는데 에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가서 바까리를 하시면 지금 에 이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제가 희라희라희라희라 이런거 이거 참 너무 지금 의욕이 지금 넘치신다 한식구님 자다다 아 아이자 피야 피야 눕고요 안 누웠나요 한식구님 얼른 돌아와야죠 얼른 자 일단은 장거리 출장 나가가지고요 박가리 성공을 하셨고요 한식구님 자 이정도 좀 해주신건데 한식구님도 뭔가 지금 버텨고요 너무 멀리 그렇죠 너무 멀리가면 힐 주기가 힘들다 지금은 파티창으로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확 나가가지고 파티교전을 할 수 있는 전력이면 좋을텐데 자 그런 파티교전 모습까지는 못 보여줄 것 같고요 에 에 구걸객은 지금 자신감이 좀 차있고요 에 자 풍알만장 놀이죠 놀여 놀여 개쌍디 놀이고 개쌍디 자 이제 개쌍디 음 음 다시로 이에섬당 노렸고 아이 이건 자 구걸객이 에 에 한식구님 너무 많이 나갔는데요 저 너무 지금 분위기에 심시되있어요 한식구님 자 출장 박가리를 지금 멀리 가셨고요 아 예 예 저 저 저 저 저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지금 너무 지금 멀리 가셨고 저 저 저 뭔가 좀 에헤헤헤어 이거 좀 또 예섬양 좀 잡았죠 아 아 그걸로 기습 좋구요 자 한식구님은 지금 저 저 저 저 저 저 어 저 저 피가 닳.. 닳지만 지금 아랑곳하지않고 지금 밭을 갈고 계시죠 자 일단 누웠고 보라가 좀 풀리면 부활을 해야겠고요 음 으음 어 괜찮아요 뭐 톡으로 구치않아도 에헤헤헤헤헤 자 이 방송사자거 다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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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들어와서 좀 보면서 해도 되긴 되구요 응 자 에에에 흑골객 이인생님 좀 눕구요 흑골객 자아 어어 한식군이 보라 풀려면 부활하면 되겠구요 자 일단 해시리즈 님들 다시 오면 한번 해볼만한데 그죠 이 파티 이 파티에서 한번 뭐 거의 지금 두 파티로 한번 해볼 수가 있을텐데 또 한번 노리는데 요리저리 지금 스킬 사용해서 뒤로 쭉 빠지고 이런 개인기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너무 개인기에 치중하다보면 또 자기께 자기가 당하는 경우도 있죠 개주디 예섬양 일단은 뭐 투힐러 파티라고 보시면 되구요 예섬양 들어왔어요 화장 고치는 시간을 잠시 갖는 것 같구요 다시 나가죠 예 다시 나가구요 예섬양 자 요기서 이제 입구 부활을 좀 해달라는데 자비분들 부활같은거는 돼야겠구요 예 꼬랑 예 이제 어차피 집중 타겟이 될텐데 꼴갱하고 풍얼만 잡는 예 그리고 지금 제주도들도요 방어 지금 신경쓰고 있겠죠 멀리 나갔어요 토골갱 자신감이 충만한 지금 자 자 자 어 생존력이 좀 높아졌구요 꼴갱도 예 자 청담동 마돈나님까지 나온거 같은데요 예 보라 보라에요 청담동 마돈나 아 대담한 플레이인데요 청담동 마돈나 자 에 에 그냥 뿌듯해하고 있어요 지금 쌍힐러 파티를 지금 구성해서 에 그 덕을 많이 본다 이게 지금 이거구요 자 멜리나가요 멀리 후골갱이 지금 자신감치는데 에 에 자자자자 치는데 후골갱이 자자자 에 자 이거 이거 피는 다는데 에 버텨 버텨 어휴 지금 힐로 버텨 자 하하 지금 그걸 힐로 버티고 있고 에 한식구님 적절히 지금 에 에 적절히 바까리를 했으나 약간 걸음이 늦어서 들어오다가 지금 누우셨구요 에 에 개궁디 여전히 좀 노리고 있죠 최대 화력궁술이죠 개궁디 그 다음에 지금 쌍힐러는 밖에 지금 포진되어 있구요 자 깊숙이 지금 힐러를 노리면서 나가면 역시 개궁디라던가요 제주 화력힐러 개쩐디 탱카페가 집중 포화를 퍼붓겠구요 에 특히 이 예섬양 응 제주 미인힐러 중에 하나인데요 제주들도 이런 미인힐러를 최대한 보호하겠죠 에 에 결사적으로 지금 보호 보호할텐데요 에 그날 또 보호를 뚫고 데미지를 주면서 탁 눕힌다는게 쉽지는 않구요 에 자자자자 에 에 일단은 뭔가 좀 퍼프를 하고 있구요 에 에 자 헛걸기 또 노리 예섬양 노리는데 에 에 자 고립됐어요 예섬양도 자 희아진 희아진 나갈라 그러죠 에 미인의 고립을 그대로 두고 보진 못하겠나 에 개쩐니 나가요 나가요 보호하러 희해 뻔하죠 에 미인을 그대로 둘리가 없어요 자 저 뒤에서 계십니다 어느 분이죠 자 에 예 이건 뭐 아닌것 같군 자 에 에 다시 다시 입구로 가고 자 아 아 이게 참 파티 조절을 좀 멋지게 한번 어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아직 없나요 흑걸기 에 당했어요 이거 에 이거 개궁디 에 스턴 지금 발동 스턴 개궁디가 잘 노렸고 흑걸기에게 기세를 꺾는 공격이죠 에 자 개궁디도 아까 굉장히 놀랬기 때문에 헤헤헤 제 헤헤헤 약간 좀 회복된것같은데 개궁디도 아까 충격해서 그죠 에 지금 제트럴 컨트롤이 나오네 개궁디 흑 흑 흑 일단은 여전히 지금 흑 흑 흑 흑 요 파티를 지금 한번 흑 흑 흑 흑 아주 힐러가 좀 들어가구요 흑 흑 흑 이렇다면은 좀 몸을 살아야 될 시간이 온건데 그죠 자 일단은 뭐 좀 음 교전 교전 지금 영웅창 볼까요 혹시 있나 아 아 제자니님 교전하나요 교전하는것 같진 않은데 예 음 음 음 음 구미님 어서 오시구요 프린님 어서 오시구요 자 추천하고 즐거찾기 해주려다 깜빡하신 분들 좀 해주시구요 자 유튜브 동영상은요 그냥 편하게 네이버 왕어풍 검색하시면요 바로 그 유튜브 홈으로 뜨는 게 떠요 왕어풍 유튜브 이렇게 제목이 돼있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거로 들어가서요 음 보시면 되고 음 구독 같은거 신청 하시면 좋죠 음 저한테 힘이 드죠 음 에 이거 뭐 작전을 세우는데요 후걸객이 음 음 글쎄요 지금 화력이 지금 뭐 원인을 놓고 뭐 아까보다는 지금 음 안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생존기는 다 돼있죠 음 생존기는 다 돼있기 때문에 에에 자 자 음 음 음 자 보라타는 캐리를 이제 돌리겠다 하시면 이건 이제 헛걸개군요 자 머리를 좀 썼죠 에 자 준비 헛타는데 에 에 뭐 제대로 될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저 깊이 나가구요 에에에 자 깊이 나가요 자 일단 파월이랑 다 되니까요 자자 아 에 자자자 흑골객자 풍얼만장님 에에에에 지금 돼있구요 에에 제주옥 캐릭터 좀 빠지는데 에에 객잔디 에에 풍얼만 파월장 한번 파월하구요 뭐 예섬양을 좀 노리나요 자 일단은 힐러요 예에에에 어 노렸구요 자 개주디 아 한식구님을 땡겼구요 아 이거 에에 예섬양 한번 노려보구요 아 박가리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한식구님 힐러요 이거 에에 풍얼만장님 눕구요 에에 지금 뭐 격수가 지금 에에 한식구님 지금 위험한데 피하고 힐러 눕구요 에에 자 흑골격이 튄거같아요 지금 자 흑골격 이거 갈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가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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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입구가 좀 남았구요 다시 헷갈리고 이게 6초 5초 4초 야자자 살았죠 아 좀 어렵게 살았구요 야자자자 흑골격이 튀는 바람에 이거 고립됐구요 어 일단 뭐 그래도 뭔가 좀 에 모양은 지금 나왔는데요 에 에 에 그러나 밀기는 역부족이었구요 어 어 약간 그래도 좀 교종같은 에 모양선은 냈죠 에 에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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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 아 보니님 별풍성 감사하구요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이젠 정비를 좀 해야되구요 아 쉽지가 않은데요 개궁딩 최대 활약 캐릭을 헤이트를 땡겨라 지금 이 얘기죠 별빛님 에 그게 지금 컨트롤이 돼야 될텐데 에 개궁딩 움직이지만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컨트롤 잡구요 그게 좋은데 이게 막 휴발탁탁 움직이고 막 그냥 타겟 해제하고 또 한번 다시 잡고 막 하기가 이게 일단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일단 힐러를 또 헤이트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응 힐러 힐러 말구요 최대 화력을 일단은 헤이트하는게 좋겠다 이 얘기인데 음 글쎄요 일단 코로켓도 한번 해볼까요 뭐 잠깐 그럼 쉬고 쉬는 타임이라는데 커피를 한다는데 그러면 일단은 최대 화력 캐릭들 위주로 헤이트를 한번 땡겨보구요 점사 헤이트를 땡기고 전체 헤이트를 헤이트 같은거는 뭐 좀 어차피 그냥 쓰면 되구요 음 개공디 매크로만 아 어려운 주문인데 자 손이 지금 두개로 지금 손 두개로 컨트롤 하는건데 제가 음 스켈까지 쓰면서 매크로를 찍고 또 아 이게 사실 어려운데 음 하하 일단은 그래도 한번 글쎄요 매크로를 음 자 아 이걸 조금 일단 더 생각해보구요 그 매크로까지 찍으면서 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음 환식구 님도 스턴이 좀 어느정도 걸렸기 때문에 제조 상대로요 네 네 나름대로 역할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저 청담동 맞았나 보이구요 음 음 음 교전하나요 지금 영웅창으로 음 자 자 쟁도 걸렸어요 우리 지금 방송 때문에 네 일루션한 자 그렇다고 어떻게 일부러 뭐 지는거 방송하는건 아닌데요 그쵸 그쵸 음 아 이거 밀린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편집할 수도 없고 그냥 일반찬 같은것도 다 그냥 보내는건데요 방송에서 뭐 음 자 오늘 뭐 용무기가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성십자관님은 제왕혈이구요 음 용레이드를 좀 뭐 할 뭐 그런거 같은데 그쵸 하거나요 풍얼만장님 일단 나와가지고요 어 자 희무님을 파탈하는데 네 음 음 아 아 풍얼만장님 지금 치는데 시는데 예 많이 데미지는 안 먹죠 풍얼만장님도 예 많이 데미지는 안 먹고 있구요 자 흑골격이 지금 예 개간지님 있구요 지금 예 버티는데 자 개궁디 지금 나와있죠 개궁디 나와있구요 개궁디 개궁디 개궁디까지 지금 전진배치됐구요 지금 예 자 나갔죠 거거거거거인가요 예 고거구요 예 자 자 지금 한번 붙는거죠 예 아 지금 힐러는 고스란히 있죠 지금 개주대하고 예습냥 자 자 얼토하구요 자 일단은 자 이게 지금 뭔가를 하구요 대방같은것도 하고 방어하구요 힐러를 일단 노리는데 박가리가 지금 자 예 박가리가 아 피하고 눕구요 아 힐러가 좀 무너졌는데 예 이거 좀 어려울것 같은데요 예 힐러가 좀 어쌈하고 다시 예 어쌈 예 이거 좀 어려울것 같죠 예 예 성과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자 예 너무 화력이 강해요 예 자 힐러를 노리긴 노리는데 예 마비하구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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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일러라 지금 안되겠다 이 얘긴데 예 예 안된다 예 예 자 생존기 좀 쓰구요 예 자 가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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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다 철수한거 같은데 예 예 아 이거 좋아요 예 자 언다인 떴구요 예 예 예 예 지금 거기 손이 좀 안 들어왔죠 제가 예 풀린 말이 맞는데 역시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예